한글자막 by 한효정 믿음으로 그분을 말할 때 내 마음을 말하네 공조한 마음 내려놓고 오지 않고만 바라네 날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 맘 열어주시네 먼저 그 나라 마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길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그분을 볼 때 내 영원 새로 그분을 볼 때 내 영원 자유의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나와 함께 하시네 먼저 그 나라 마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길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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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